안녕하세요. 한의사 강영혁입니다. 우리는 서구 사회와 비교해서 가족이라는 단위에 너무 익숙합니다. 나도 내 가족이고 내 가족도 바로 나 자신이다 라는 식이죠. 그래서 부모와 자식도 육체적으로는 분명 분리된 존재인데도 하나라는 생각으로 살고 있습니다. 엄마들은 우리 아이가 다니는 학교가 아니라 그냥 우리 학교, 우리 반이라고 말합니다. 마치 엄마 자신이 다니는 학교처럼 여기죠. 아이가 공부를 잘하면 엄마도 엄마들 사이에서 어깨에 힘이 들어갑니다. 반면 아이가 공부를 못하면 엄마가 마치 죄인이냥 기가 죽어서 지내기도 합니다. 아이가 공부를 못하면 서양인들은 그건 아이의 재능일 뿐이라고 해석합니다. 부모와 연결짓지 않죠. 반면 우리 엄마들은 부모가 제대로 공부를 못 시켜서 그런 것이라고 보고 비싼 가회나 학원을 못 보낸 자신을 먼저 자책합니다. 아이가 몸이라도 아프면 서양인들은 아이의 몸이 원래 약한 것이라고 봅니다. 아이는 아이고 부모는 부모라는 개별적이며 독립적 인식이 강합니다. 하지만 우리네 엄마들은 내가 뭘 부실하게 해먹여서 그러나라며 자책부터 하게 됩니다. 이런 관점들은 모두 내 자식은 곧 나라는 생각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반면 서양인들은 자식은 자식이고 나는 나다라는 관점이죠. 어느 것이 꼭 더 나은 문화다라고 잘라 말하기는 힘듭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양의 이런 독립적 인식 태도가 가족끼리도 너무 정의없다라며 부정적 시선으로 평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처럼 지나치게 의존적이며 독립적이지 못한 심리적 태도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 서로의 삶에 큰 고통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죠. 자녀, 남편, 시댁. 아마도 이 세 가지가 한국의 주부들에겐 가장 큰 부담이자 고통일 겁니다. 그래서 시댁 문제로 골치 아프면 멀어지고 분리되는 노력은 곧잘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자식 문제는 정반대죠. 더욱더 밀착하고 그 끈을 죽어도 놓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마치 벌겁게 달궈진 쇠구슬이 손에 닿으면 빨리 앗뜨거워 하면서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런데 자식 문제는 부모 자신의 손이 너무 뜨거워 고통스럽다고 외치면서도 내려놓지 못합니다. 이는 아마도 요즘 한국의 엄마들만의 문제는 아닌 모양입니다. 고대 불교 경전인 수타니파타에도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자식에 대한 집착은 마치 무성한 대나무가 서로 엉쳐있는 것과 같다. 죽순이 다른 것에 달라붙지 않도록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라고 말이죠. 죽순은 분명 어미 대나무로부터 분리되어 나온 새싹입니다. 이 새싹이 잘 자라서 하늘 높이 쭉쭉 큰 대나무로 뻗어 올라가야겠죠. 그러려면 어미 대나무와는 적당한 간격을 두고 떨어져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어미 대나무와 너무 가까이 붙어 있게 되면 햇볕도 받지 못하고 서로 엉켜버려서 큰 대나무로 성장하지도 못하고 죽고 만다는 거죠. 이처럼 부모가 자식을 독립적으로 대해주질 못하고 부모 자신의 삶의 의미와 목표를 자꾸 자식에게서만 찾으려 하면 결국은 아이도 부모도 다 함께 병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환자 사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분노조절 장애 때문에 내원한 전업주부 피씨입니다. 뭔가 큰 잘못을 한 것도 없는 남편에게도 자꾸 짜증을 내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 얼굴을 보거나 아이들 방에만 들어가도 속에서 뭔가 말로 표현하기 힘든 불편한 감정이 혹 치밀어 오른다고 합니다. 초등생 아이들에게 손찍음도 하고 말도 너무 거칠게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작은 아이는 얼마 전부터 눈을 깜빡거리는 틱장애도 생겼습니다. 남편도 집에만 들어오면 짜증부터 내는 피씨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말합니다. 피씨는 내가 왜 이러지라며 스스로가 생각하기에도 더 이상 이러다가는 큰일이 나겠다 싶어서 얼른 치료를 받아야겠다 생각했답니다. 물론 처음에는 아이들이 너무 말을 안 듣고 남편이 나를 화나게 해서라고 생각이 들었답니다. 하지만 피씨가 분노조절 장애가 생긴 3개월 전과 비교해서 남편과 아이들은 특별히 달라진 것도 없습니다. 헌신적인 전업주부로 살아오던 피씨가 3개월 전부터 분노조절 장애가 생긴 건 왜일까요? 사상의학에서 지나친 분노나 짜증은 노정이라고 해서 몸도 마음도 이미 지쳐서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고 있을 때 드러난다고 봅니다. 3개월여 전 피씨의 몸과 마음을 지치도록 자극한 그 무언가부터 찾아야겠죠. 시댁도 남편도 아이들도 별반 지피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나중에야 피씨는 3개월여 전에 대학 동창들을 만난 이야기를 틀어놓습니다. 피씨는 나름 좋은 대학도 나왔고 결혼 전에 좋은 직장도 다니면서 나름 일에 대한 성공 욕심도 많았습니다. 결혼을 하면서 그만두게 된 거죠. 그런데 한참이 지나 동창들을 만났습니다. 각자 사는 이야기들이 오고 갔겠죠. 누구는 여전히 직장에서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고 누구는 피씨처럼 전업주부지만 아이들이 공부를 잘해서 특목고에 지나겠다는 이야기도 들었답니다. 피씨는 동창들이 각자의 위치도 명확하고 뭔가 자기 삶을 열심히 살고 있다고 느꼈답니다. 내심 부럽기도 하면서 그런데 나는 뭔가라며 큰 문제의식 없이 평탄하게만 살아오던 전업주부로서의 자기 삶이 초라하게 느껴진 겁니다. 나는 내 친구처럼 직장을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나는 육아가 내 직업인데 이 직업을 보다 멋지게 완벽하게 잘 해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육아나 가사를 마치 하나의 학과목처럼 여기고 자신이 크리오 우문을 포기한 대신 더욱더 완벽한 육아 성적표를 받고 싶었던 거죠. 피씨의 만족 기준은 높아만지고 그럴수록 빨리 지쳐버리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 마치 마라톤 초반에 나 혼자 너무 욕심을 내서 빨리 달리다가 금방 지쳐버리는 시기입니다. 혼자만의 높아진 기준 때문에 챙겨야 할 일들이 너무 많아지고 또 스트레스가 높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엄마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챙겨줘야 하고 아이 성적도 쉽게 만족이 안 됩니다. 엄마의 만족 수준과 눈높이가 한껏 높아져버리니 엄마도 아이도 다 힘들어지는 거죠. 엄마의 삶과 자녀들의 삶이 분리가 안 되고 더욱 뒤엉켜버린 겁니다. 자녀들을 움직여서 자신의 삶의 목표를 채우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 숨어 있었던 걸 몰랐던 거죠. 엄마 얼굴에 늘상 지치고 짜증이 배어있게 됩니다. 엄마가 먼저 지치니 아이의 개성을 돌봐주기보다는 엄마가 짜놓은 대로 아이들은 빨리빨리 꽤 맞춰주기만 바라는 겁니다. 결국 이 속도와 이 틀 속에 갇혀서 아이도 괴로워하고 병을 얻게 됩니다. 자신이 젊어서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삶의 목표를 전부 다 아이에게로 집중해버렸던 거죠. 이런 태도는 어느 날 동창들을 만나고 온 뒤에 더욱 심적으로 자극을 받은 겁니다. 동창들에 비해 나는 아무것도 이룬 게 없다는 허무함과 좌절감이 마음만 더욱 서두르게 된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의 목표를 이제 온통 아이에게 집중시켰고 아이가 빨리빨리 엄마의 욕심대로 따라와주기만 바란 겁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엄마의 이런 마음을 알 리가 없고 엄마의 뜻대로 되지 않았겠죠. 그러다 보니 피씨는 이 모든 게 아이와 남편이 자신을 이렇게 힘들게 만든 그런 장본인이라는 원망스러운 마음이 강해진 겁니다. 그래서 아이와 남편만 보면 정확한 원인도 모른 채 자신도 모르게 계속 짜증이 나고 화가 치밀었던 겁니다. 이유 없이 어느 날 갑자기 분노조절 장애가 생긴 것이 아니라 이 같은 심리적 인과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이를 바꿔야 할까요? 더 좋은 학원에 보내고 더 뒷바라지를 잘해서 아이 성적이 올라가면 엄마도 좋아질까요? 아니겠죠. 아이가 아닌 엄마 자신의 삶을 살아야겠죠. 그래야 아이도 덜 힘들어질 겁니다. 자, 이 같은 어려움은 사실 엄마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윤호증으로 내원한 초등학교 3학년 L군의 사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인데 몇 개월 전부터 기저귀를 차고 다닙니다. 원래는 소변을 잘 가렸습니다. 근데 학교에서 소변이 마려우면 화장실을 가지 못하고 억지로 참았다가 급히 집에 오던 길에 참지 못하고 바지에 소변을 지려버립니다. 학교 화장실에서 왜 소변을 안 보고 참았느냐라고 물으니 L군은 더러운 게 내 몸에 묻을까봐 가기가 싫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껏 참다가 결국 집에 오는 길에 소변을 지리곤 하는 거죠. 지금껏 방광염 치료약이나 보약까지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L군의 증상은 단순히 오줌보가 약해져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닙니다. 아이는 이미 초등학교 이전에 소변을 잘 가렸었기 때문이죠. 이는 소변 강박증으로 봐야 합니다. 강박이란 자신이 뭔가 불안한 게 있는데 그 불안한 게 뭔지는 구체적으로 모르겠고 그 불안을 나름대로 해소해보려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반복되는 생각이나 행동을 말합니다. 아이는 지금 조금이라도 자신에게 더러운 게 묻을까봐 위생강박이 심해진 거죠. 이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아이에게 어떤 삶의 불안이 있는지 원인 분석이 필요합니다. 무조건 방광염 약만 먹인다고 될 일이 아닌 거죠. 원인은 할아버지와의 관계 때문이었습니다. 엄마도 맞벌이를 하면서 L군은 방과 후에 이웃에 사는 할아버지 댁으로 귀가합니다. 저녁에 엄마가 데리러 오기 전까지 할아버지와 함께 생활합니다. 그런데 할아버지는 대기업 고위 간부로 퇴직을 했답니다. 언젠가부터 소일삼아 L군의 공부를 직접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L군이 영재원을 들어갈 정도로 똘똘하고 머리가 좋았답니다. 그러니 할아버지도 손자에게 욕심이 생긴 겁니다. 이때부터 할아버지는 본격적으로 자신의 삶의 목표를 손자 공부에 초점을 맞춰버린 겁니다. 수학, 영어는 물론이고 한자 공부까지 일일이 교재를 직접 부입해서 할아버지 자신이 직접 가르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할아버지와의 공부 분위기가 잘한다 잘한다 칭찬받는 것이어도 힘들었을 텐데 잘 못하고 부족한 부분이 조금이라도 나오면 계속 지적당하는 분위기였던 거죠. 대기업에서 빈틈없이 깐깐한 일처리를 하는 게 평생 몸에 뵌 할아버지였기에 손자 교육도 그런 방식으로 한 거죠. L군의 어머니도 이 부분이 마음에 걸려 몇 차례 자제를 요청했지만 할아버지는 기왕 공부로 성공하려면 더욱 완벽해져야지 뭔 소리를 하냐며 받아들이질 못했던 겁니다. 할아버지의 완벽주의는 어린 L군이 감당하기엔 너무 큰 불안을 만든 거죠. 자신의 머릿속에 틀린 것이 있으면 혼난다는 불안이 결국 L군의 위생강박증으로 이어진 겁니다. 두 사례에서 보셨듯이 우리는 종종 자신이 이루고 싶은 목표 또는 부모 자신의 좌절된 꿈을 내 자식을 통해 대리 실현하고 그런 욕심을 부리기가 쉽습니다. 이런 욕심이 결국 대나무가 서로 뒤엉켜 서로가 독립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그리고 그 뿌리까지 병들게 하죠. 자식과 부모가 분리되지 않는 정서가 강한 우리네 분위기에서 우리는 항상 이런 이치를 경계하고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 한의사 강룡에게 심통불이기였습니다. 자식과 부모가 분리되지 않는 정서가 강한 우리네 분위기에서